오레가노 안녕 얌얌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음식은 조개찌 이뻐가지고 찌기전에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얼른 후딱icios entwickeln 잘 먹겠습니다 초콜릿 랩핑크 랩핑크 처음 먹어봐 랩핑크 랩핑크 기름이 차지jun 랩핑크 양념은 치킨 랩핑크 쫄깃쫄깃 찹쌀가루 소시지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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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 너무 맛있다 와..뭐야 콜라 고기 고기같아 주꾸미 주꾸미 이름도 잘 먹었어요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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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쫄깃쫄깃 조개찜에다가 생크림 찍어서 먹어봤거든요 우왕님이 너무 맛있게 먹어서 저도 한번 준비해봤는데 정말 잘 어울리고 맛있었어요 뭔가 크림 파스타 먹는 느낌도 났습니다 그리고 편백나무로 쪄서 먹다보니까 향이 더 스며들어서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장시간으로 촬영한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